자, 잠깐만. 우리의 차도, 야, 우리의 차도. 야, 잠깐만. 멀리, 멀리. 멀리 차도. 마트 형 큰 데이고? 마트 형은 멀리. 다 같다, 내가. 슈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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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골면진 한 존재 같았다 우린 행복한 나날에 수만큼 아프게 했던 날들도 많았고 울렸던 날도 많았어 길었던 시간을 지켜줬던 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멀어지게 한 걸까 어리숙한 내 잘못이 말해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튀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너에게 생긴 거라고 네가 괜치 아닌 시절에 못난 잘해줬다면 우리 죽은 다를까 오 너무... 그게 멀어지게 한 것 같다 철이 없는 내 욕심인가 사랑이 식었다고 솔직히 말해도 돼 가슴 뛰는 설렘이 내게 온 거라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 너에게 생긴 거라고 아침이 까만토록 취해 잊으러 날 만날 필요도 남아있는 너 나보다 어디가 좋아서 떠난 거니 인천하려 해봐도 미워 내가 좀 더 잘나서 성공할 때쯤 내 앞에서 볼게 그대 넌 홀로 이 길을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김대리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가장 먼저 박수 쳐주시는 분께 칵테일 서비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11번 테이블에 우리 스트라이프 모양의 티에 오신 원님께서 박수 좀 먼저 쳐주셔가지고 뭐 드시고 계세요 지금? 드시고 계신 게? 드시고 계신 게 뭐 드시고 계세요? 저 아사이 아사이 맥주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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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맥주는 아까 하이네캔 드신 거 아니에요? 하이네캔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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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언니는 원하시는 칵테일 또는 하이네켄 한 잔 더 드신다고 하면 제가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실천곡 뭘로 전해드릴까요?